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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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는 남자 있죠? 네 자 우리 언니가 올해 수전 작년, 재작년부터 들어오는 시절에 내가 그래도 뭔가 누군가를 만나서 가라고 하는 이런 연애를 하다가 연애를 못하고 언니는 돈도 없어 그 남자의 복도 없어요 언니 같은 경우가 그냥 언니가 한 곳으로 가서 내가 그냥 공부나 좀 하고 조신하게 살아를 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을 가지고 나한테 지금 궁합을 보잖아 응? 근데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야? 아니면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가정이 있어요 그치? 네 왜냐면 우리 언니도 뭔가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만나던 남자친구 동거 막 이러다가 내가 일부 종사를 못할 사주 팔자거든. 근데 이게 이혼이라고 설명도 못하고 이혼이 아니라고 설명도 못하는 그런 게 있어. 어? 왜냐면 본인도 그런 팔자거든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본인이 부인 자리로 들어오지 않고. 이 사람한테는 누군가가 있어. 내가 볼 적에는. 어? 솔직히 이거 나쁜 거거든. 아니야? 아니 근데 어차피 헤어질 사람들인데 지금 헤어진다고 했거든요. 저한테는 지금 기다리고 이 남자가요? 네네네 남자가? 둘이 전혀 사랑 있는 관계가 아니라 지금 그냥 어영부영 같이 있는 거예요. 뭐 돈도 걸리고 집안도 걸리고 뭐 이러니까 그니까 뭐 사실 부부라고 볼 수가 없죠. 걔도 부부잖아. 아직 확실하게 도장 안 찍었잖아요. 헤어지려고 한다 헤어질 거다 얘기를 해갖고 만나는 거야? 네 확실히 헤어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남자한테도 들었고 그 와이프하고도 통화를 했거든요. 누구랑 통화를 했다고? 와이프요. 확실히 헤어진다고 그랬어요. 와이프도? 네. 어? 네. 어디 점집 다녔죠? 아 예. 응. 그치? 얼마. 그러니까 계속 다닌 지 한 1년? 이혼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한 거야? 궁금해서 다닌 거야? 아니면 나랑 이 사람이랑 염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언제 헤어질지 제일 궁금하고요. 그럼 염분도 사실 보고 싶고요. 언니랑 네. 이거 염분을 나보고 어떻게 봐달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올 적에 미안한데 혹시 점집에 뭐 했어요? 안 할 수 없는데 언니 관상을 보고 언니 기운을 보면. 네. 한 6개월 전에. 그 부인이랑 좀 헤어지게 해달라고. 굿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가지고. 어느 집에서. 어느 집에서 조강 기처가 첩 위에 조강. 조강 기처 떨어지는 곳을 어느 무당이 해줘. 그냥 얘기하니까 해 주시던데. 떨어진다고. 네. 이혼 시킨다고 어차피 이혼할 자들이니까 이혼 시켜준다고. 네. 돈 많이 썼겠다. 응? 자. 와이프랑도 통화를 했다고? 네. 분명히 헤어진다고 그랬어요. 언니. 필요 없다고. 나 같아도 언니 같은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면 필요 없다고 이 새끼 데려가라고 그러겠다 나 같아도. 어? 이 전화를 본인이 전화번호를 또 어떻게 알았어? 설마 이 남자가 와이프 전화번호까지 가르쳐준 건 아니겠지. 그런 개척기까지는 아니어로 보이는데. 본인이 땄어? 몰래? 아니요. 원래 아는 와이프도 아는 분이에요. 잠깐만. 아는 사람들이야? 네. 성씨가. 지인이야 친척이야? 아. 너네 이거 같은 성씨지? 아. 네. 친척이에요. 아니야? 아이씨. 친척이야? 네. 아이씨.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야? 아는 사이인데 그래서 전화번호를 다 알고 하는데. 지금 니가 이 뭐야 그러면 오빠야? 나이 보면 오빠네. 오빠예요. 사촌이야 그럼? 네. 사촌 오빠야. 돌았냐? 사촌 오빠한테. 니가 눈이 멀어. 니가 꼬셨지? 아니 오빠도 저 좋다고 해서. 본인이 물어봤잖아. 먼저 꼬셨잖아. 아니야? 좀 맘에 들기는 했죠. 니가 그러니까 꼬리 쳤잖아. 아니냐고. 아. 네. 내가 볼 때는 언니가 좋다고 상냥하게 그러고 나서. 아주 여시여시여시처럼 그랬겠네. 그 와이프는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살아준다고 해서. 어? 남편한테는 그냥 살아주는 진짜. 뭐라 해야 돼. 을이 친구였는데. 거기서 알람 방구 끼고. 이게 말이 되니 근친상관을 하고 지랄들을 하게? 아 근데 어차피 사랑 없는 결혼인데 그게 결혼인가요? 그건 나 그건. 근친상관이 아니고. 다른 남자에도 죄고요. 니가 이 남자 뺏어가서. 내 사촌 오빠 뺏어가서 얼마나 잘 살 거라고 지랄을 하고. 아이 씨 말 진짜. 사촌 오빠 뺏어가서 잘 살 수 있어? 저는. 그 사람 없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눈물을 보여 어디서?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면 니 도망가. 야 이게 미친년 아닌 이상은 이게 말이 개 같은 경우냐고 요즘. 왜 요즘 막 뭐 육촌 뭐 형부를 사랑했어 여러 가지 지랄들을 엔병들을 떠드니까 너도 괜찮은 거로 보여?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사람들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심각해. 그냥 사랑해. 본인 같은 사람들만 심각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얘. 그래. 그러면 사촌 언니네. 올 뭐야 올케 언니 뭐야 이거. 그쵸 예. 거기다 내 그 이혼 안 하냐고 전화를 걸어서 당당하게 물어봤어? 근데 이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전화했냐고. 네 제가 전화했냐고. 내가 존중을 안 하는 건 가치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거야 지금. 거기다 전화해서 이혼 언제 하자니까 이혼할 거니까 기다리래. 너 이 남자 데리고 가래? 사촌 오빠를? 필요 없대요 자기는. 애 낳을 거니? 애도 낳을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그거는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거 알아 니 부모가? 그러면 뭐야 이건. 그 뭐 삼촌 아니면 뭐 작은아버지 뭐 이런 족이겠네. 네 삼촌이요. 아 나 진짜 안. 아버지 알아? 아직 모르시죠. 그럼 뭐라고 소개시킬 거야 도망갈 거 아니네? 근데 뭐 그 남자가 저랑 산다 그러면 저는 뭐 상관없을 거 같아요. 산대? 네. 이 남자도? 네네. 저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믿어? 네 그 네 믿어요. 언니 언니 하나를 위해서 언니 이 남자도 못 갔지만 니 사촌 오빠도 못 갔지만 어 이 남자를 위해서 니가 가족의 이 가정의 이 뭐라 뭐라 해야 돼 집 안. 어 집 안에 아주 그냥 숙대밭을 만드는구나 니 아버지는 창피해서 어떻게 살고 니 엄마는 창피해서 어떻게 사니 어 거기에. 내가. 어쨌든 간에 뭐 언니 언니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오빠를 사랑해. 이미 그럼 다 몸도 다 섞고 다 끝났겠네. 네. 네. 뭘 볼라고. 야 뭘 볼라고. 아 이혼한다고 그랬는데 일어나 뭘 볼라고. 고. 이혼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른 무당 집에서 굿했어. 굿했다며. 내 조강 씨 자랑은 어 이혼을 시키는 곳 근데 6개월을 기다리는데 지금 안 떨어지니까. 지금 나한테 와서 왜 6개월 기다리고 굿도 했는데 이거 왜 안 내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저도 답답하니까 왔죠. 답답해. 니가 인지가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지랄났다고 진짜. 일어나. 일어나고 지랄났다고 야. 그 무당도 천벌받고 너도 천벌받을 거야 인연들아 어 하늘이 눈을 뜨고 있고 조상이 눈을 뜨고 신이 눈을 뜨고 앉아 있어. 아주 지랄났다고 얘 미안한데 어 니 거시기 썩을 거다. 알겠어 그 남자 거시기도 곧 있으면 고자 새끼 될 거다. 아주 그냥 다 잘라버리고 막아버려야 돼 아주 지랄들었다고 일어나 너 이 남자 못 가져 넌 천벌받아 뒤져버려 그냥. 일어나.